영상편집 및 자막러 자막받고 자막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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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려고 어 이불 커버 왜 안왔지? 이불 커버 어딨어? 이불 커버 시켰는데? 어? 야 이불 커버 왜 안줘? 야 이불 커버 왜 없죠? 아니 매트리스 커버도 같이 주문했는데 안왔어요 아이씨 잘 나있는데 커버 없이 하루쯤은 괜찮겠죠? 커버 없이 하루쯤은 넣어볼까? 어 어 너무 싶어 할텐데 일단 이불도 예쁜거 시켰는데 지금 아직 안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주 덮고 자던 그 이불을 아이고 아 아 그럼 저는 이것 좀 치우고 그리고 자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See you tomorrow 안녕 안녕 See you 지금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까 보니까 오전 10시 반 이제 오전 새벽 3시 반쯤 잤으니까 일곱 시간 정도 일곱 시간 정도 장난 아 근데 너무 추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거 어떻게 할건데 이거 이것 좀 치우고 그리고 자도록 할게요 샤워하고 오늘은 티비가 왔어요 티비가 왔습니다 아까 탭 1주가 좋아서 그거 빼갖고 받았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왔고요 인덕션도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도 환기를 정말 중요시해요 코로나 시대여서 아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환기를 합니다 밖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오늘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창문 닫으면 조용한데 아침에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저는 밥을 먹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